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 정한이부터 갈게 우리는 이번 첫 번째 내가 쳐도 될까? 그래 민규야 너의 팔에 그 핏줄이 너무 멋있다 형 긴장하지마 경쟁의식 갖지마 즐겨 즐겨 갑자기 안 보고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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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와 와 와 와 와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하여 민규야 어떻게 저 사이로 보네 와 진짜 대단해 너무 슬픈 블링핀이 저렇게 쓰러진다니 슬픕니다 아 에이사 야 잘 쳐야 돼 진짜 에이 와 잘했다 뭐 에이 얘들아 우리 이번 밤부터 본판이니까 잘해야 돼 한 번 더 스트라이크 해보자 와 도겸아 오늘 날인데? 날인데 오늘? 에이사 씨 지금 스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진짜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 스페어 갈게 나 스페어 갈게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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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나 슬퍼 도겸아 가는 거야 에이 스페어 하고 싶어 스페어 뭐 하네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나 스페어 못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나 원래 사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가까워? 딱 여기서 치니까 이렇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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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될 거야 무슨 일인가요 me 에이 이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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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시승우야 승우야 너야 스트라이크 시스템에 너가 들어가는 거 같지 너무너무 사랑해 승우야 큰일 났네 왜 멤버들 가자 갔다 올게 가자 후랑이 사랑해 우징이 갔다 와 사랑해 우랑해 아 뭐야 우랑해 와 나이스 이만 봐야 돼 이만 봐야 돼 이만 봐야 돼 아 스플릿이야 괜찮아 너무 가운데였나 봐 이제 사랑이야 와 승관아 사랑의 힘으로 넌 저걸 스페어를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노치 가라 사랑해 좀 더 빨리 시키면 돼 꼬리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사랑 가득했어 사랑의 힘 자 우리 모두 사랑의 힘으로 볼링을 칩시다 네 사랑 사랑의 힘으로 사랑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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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해 좋아해 휘랑해 사랑해 휘랑해 사랑해 사랑해 승관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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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하지 못하네 승관아 사랑 조금만 더 집중해보면 될 거 같아 아 그래 알겠어 조금만 더 가운데로 보면 될 거 같아 아 그래 알겠어 사랑하게 민준 휘랑해 가운데로야 어 그래 가운데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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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치긴 했다 잘했어,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좋아, 좋아 치긴 했어, 치긴 했어 디노야, 스페어라도 잘 쳐야 돼, 파이팅! 나는 형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오케이 하나씩 여기 사랑 우아해 슈아해 야 와, 커터, 커터, 커터 난 그냥 커터, 앤 커터 사랑 사랑해 사랑해 아, 너무 잘 때리는데? 나도 고마워 너네 너무 사랑한다, 얘들아 가자, 호시아 호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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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 좋아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너무 잘해, 너무 잘해 디노야, 조금만 집중하자 어? 알겠어 사랑의 맴매 사랑의 맴매 사랑의 맴매 갑자기 사기가 확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사랑의 맴매 사랑의 맴매 사랑의 맴매 와, 다행이다 아 와 와 디노야, 사랑해 사랑해, 나부 나부 계속 사랑해 나부 나부를 계속 사랑해 나부 나부를 계속 사랑해 나이스, 나이스 그치? 괜찮아,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점수 차이, 우리가 더 이기고 있나? 우리 이기고 있어 응 어, 저기 디노가 못 쳐줬거든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슈아 삼겹 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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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 가보자, 가보자 원이 형, 할 수 있어? 선랑해 선랑해요 나이스야 뭐야 호랑이 잘 보냔 choice inas 호랑이 호랑이야, 형, 지금, 호랑이 응 으아악 으아악 이래서 칭찬을 안 한다는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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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다행이다 다들 다들 스피린을 잘하네 김인규 간다 와 이거다 가닫다 빡 치고 가 저거 조금만 치고 갔으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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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스페어 저거 진짜 할 거야 야야야 노바이벙이 아니야? 어? 어? 야 정한이가 스페어 못했죠 야 안 됐어 진짜 안 됐어? 아이 야 정한이 하 킹받네 야 그거만 하면 돼 아 진짜 하나만 해라 아 빨리 킹받잖아 빨리 하라고 하나하라 야 잘하잖아 킹받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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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저히 진짜 킹받아 아 킹받아 너무 잘하잖아 야 이제 김민규 하지 말고 킹민규 해 야 문준이 좋아 우리는 잘하는 거야 아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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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받으니까 할게 야 도겸아 야 가라고 그냥 굴리라고 그냥 굴리라고 그냥 굴리라고 그냥 굴리라고 그냥 굴리라고 아 킹받게 아 킹받네 아 좋아 와 야 오늘 이도겸 나리야 와 야 오늘 이도겸 나리야 나리 와 아쉽다 하하하하하 다했어 다했어 가자 킹병 아 킹받네 야 뒤킹한다 좋아 그냥 돌아봐 돌아봐 돈다 돈다 진짜 킹링 진짜 못한다 아 킹.. 킹링이야? 어 야 다들 킹링 좀 잘하자 굽세야 킹받지마 나 진짜 킹받아 아 킹 아 킹 아 킹 아 킹 좋아 아 근데 약간 너가 지금 볼링을 치는데 엉덩이 자세 너무 킹받아 아 그래? 안돼 에스킹스 야 킹밖에 못한다 킹밖에 못한다 킹받네 킹받네 야 킹받아 야 킹받아 아 진짜 아쉬워 아 아 너무 깊어요 우리 101점 101점 잘했어 잘했어 안 보네 아 이겼네 우리 야 봐줘도 안 되네 야 우리 20점 주고 시작해줘 안 되지 아유 진짜 어마어마하게 못하다 야 솔직히 배운 사람 둘이나 있는데 야 우리 둘이 뭐 두어치는데 뭐 야 기쁨이야 기쁨 내가 바꿀게 그러니까 니네가 바꾸고 싶은 애들을 말해주면 돼 기쁘지 아니 나는 기뻐 이런 놈이랑 같이 안 하는 게 기뻐 나는 같이 함께 할 수는 기뻐 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 너 기쁜 김에 먼저 쳐 그래 김민규는 잘 쳐놓고 1패인 거야 괜찮아 이 정도 이기면 되니까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야 서명호 질 거야? 넌 할 수 있어 나이스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어떻게 이렇게 와줘 잘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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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뻐 명호야 너가 스페어 가면 야 굿샷 굿샷 가자 굿샷 명호야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조겸 형은 온 날이야 나이스 와 뒤 돌아봐 뒤 돌아봐 그냥 와 뒤 돌아봐 뒤 돌아봐 그냥 뒤 돌아봐 그냥 뒤 돌아봐 그냥 와 와 킹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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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한 거 나와야 되네 나이스 가야지 가야지 보여줘 나이스 나이스 야 저거야 야 뭐 야 뭐 어차피 이거 이거 시야 이거 시야 야 근데 이거 너무 아쉽지 않아?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친구 같지도 않고 형 형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마지막 판으로 막판 뒤집기 이 끝내고 그냥 재밌게 즐기자 아이 아이 재밌게 하자 아이 재밌게 하자 뭔가 설득할 만한 딜이 있어야 돼 뭐 여기서 방송 끝낼 거야 그러면? 아 근데 방송도 흥집고 좋은데 야 호시야 어떻게 할래? 호시야 막판 뒤집기 야 나 지금 이런 결정권 있는 건가? 막판 뒤집기잖아 가사 오케이 가사 재밌게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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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사야 여기 빠졌다 여기 빠졌어 가! 호사 형이 우리 바꿔서 해보는 거 어때? 안 돼 아니야 바꾸지 말고 두 개 두 개 넣어서 합산으로 하자 흥겨워 흥겨워 야 근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야 승부가 뭐가지고 해 그냥 그냥 하는 거 의미가 있지 우리가 승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어? 예 예 아 즐거워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히 내기가 뭔데? 다 치우기 신발 치우고 다 치우고 볼링볼 정리하기 아 냄새 난 거 같은데 호시 가 보자는 거야 야 흥이 없어 그러니까 흥이죠 우리 흥겸이야 이게 흥이야 흥 흥 흥 흥 볼링을 잘 쳤으면 잘 쳤으면 조금만 집중많은 잘 쳤으면 잘 쳤으면 조금만 잘하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쟤네도 쟤네도 못 친다 쟤네도 못 친다 쟤네도 못 쳤다 쟤네도 못 쳤어 쟤네도 못 쳤어 가자 가자 좋았어 하는 거야 다 다 좋았어 흠 흙 흙 흩 백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지금 감히 못 참아서 여기서 나오는 고인 그냥 이상해서 그런가 이상한 콘텐츠야 오늘 우리 이상하겠어 뭐가 해  네가 해 비록 저쪽팀은 저렇게 됐지만 우린 잘 할 수 있어 나쁘지 않았지마 먹을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앞서간다 아 그래 그래 그래도 앞서가 다행이야 두 개 앞섰어 두 개 앞섰어 먹자 나이스! 버논한 스트라이크 나이스! 괜찮아 괜찮아 가운데로 조금만 보내면 되잖아 가운데로 막판 괜히 한 거 같다 아니야 쟤네도 지금 똥 싸고 있어 그래 그래 아 어디서 냄새난다 했더니 우리 다 같이 싸고 있던 거구만 야 너른 똥 싸지 말고 야 똥 싸네 아니 왜 집 싸란다고 싸냐 안 된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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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림픽아 괜찮아 피다 조긴명아 오늘은 잘해 후단 된다 도겸이 형 비제야 내 실력이 나오는구나 몇 판 잘한다 했다 비제야 나오는구나 좋다 살짝 빨리 감겨야겠다 도겸이 형 생각을 많이 하지 마 그냥 해 저스트 두 잘했다 그냥 굴려 에이 에이 애매하고 좋다 야 너무 애매하다 막판 괜히 했다 야 아유 괜찮아져 우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래도 우리 생각해줘서 고마워 명호야 말 좀 하고 명호야 명호야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이게 뭐야 두 개 남고 하나 좋아 나이스 야 너도 대담해 야 이게 야 난 안 똑같아 커플이야 커플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했거든 두 개가 남고 하나 남은 거야 명호야 가자 내가 이렇게 해보게 이걸 없애봐 이거를 사랑해 명호야 명호 형 사랑해 명호 형 사랑해 명호야 아니 그쪽 그대로네 사랑해 저기 사이로 넣기도 힘들겠다 최고 최고 하나 하나 우리는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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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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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나 췄어 하나 췄어 하나 췄어? 나도 사랑해 기도야 사랑해 나이스 사랑해 아 고마워 역시 사랑해 사랑해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야 우리 전혀 지금 지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스페어 치면 바로 동점이야 야 사랑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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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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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쁘지 아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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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승관이 보자 승관이 얼마나 잘하나 승관아 사랑해 관랑해 관랑해 나이스 와 와 와 아 아깝다 와우 승관아 스페어 아 갈 수 있어 와 좋아 사랑이 되니까宇宙이 치고 나이스 승관아 너무 좋았다 나이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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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한테는 스트라이크가 있었어 괜찮아 아 좋다 여기 좀 몰랐지? 아 좋다 괜찮아 와 원우 형 제발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화 나요 화 까 나 그냥 딱 보면 이게 그림이 생각났잖아 좋아 민구리 빠이 쳐 야 스트라이크 하고 와라 야 빨리 쳐 폼 잡지 말고 아유 야 야 나이스 뭐 하냐고 고마워 야 고맙다 답답아 고맙다 어? 어? 스트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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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어 잘했어 아 딱 좋아 아 미안 아 왜 호랑이가 여기 있어 갑자기 자라 우와 이렇게 진작 치라고 알겠어? 들어가 야 보리자 야 우와 아 아 뭐? 잘했어 다시 해 야 야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야 아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해 앉아있어 아이씨 하하하하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해? 지금 좋았어 지금 이 그림 좋았어 네? 가자 가자 아 아 아깝다 네가 틀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틀어져 그러니까 볼링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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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호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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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호시야 가자 헛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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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야 아 호사야 야 호사야 아파? 괜찮아?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플 때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인격이야? 야 한 번 더 스페어라도 해 스페어라도 알겠습니다 괜찮아 좋다 됐어 됐어 나 빼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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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 줄 알았는데 스페어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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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코치 굿 코치 굿 코치 나 정신 차렸어 나 사실 정신 차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아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먼저 해 하든가 내가 먼저 하지 무장 쟤가 내 팀이잖아 우와 진짜 그냥 같은 팀 아니야 우와 우주 우주 아주 처음부터 오우 디즈 이히히히히히 이히히히히 그치! 좋아! 좋아 좋아 나이스! 이건 못 이긴다 야 우리 빨리 치면 먼저 정리하자 신발 던지고 가자 가자! 반기 반기 뿡뿡 반기 와 이게 뭐야? 와 어떻게 저렇게 쳐? 와 저렇게 쳐? 와 정 반대로 가네 병호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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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야 진짜 야 넌 진짜 주기적이다 더럽게 못한다 와 놀래켜줘 우리를 놀래켜줘 그렇지 놀래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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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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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파이팅 야 우리 이렇게 한 번 바로 따라잡는 거야 진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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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고마워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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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놀랐어 우리 진짜 나도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너무 틀려고 하지마 그냥 보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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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너무 깊다 와 커터 야 우리 갑자기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형 전원 전원호 전원 전원호 전원호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좀 일찍 써놓아야 될 것 같아 안 먹어 지금 연속 네 번 거타하고 있거든 저쪽 하여간 스팸 스팸 오 야 와 와 와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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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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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수 있잖아 튕기방기 뿡뿡방기 이게 뭐야? 과연 민규는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야 야 야 땀 찼어 맘 그냥 마음이 급해지지 마 번호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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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이게 제일 놀랐어 이거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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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하지 괜찮을까 괜찮아 이제 간신히 따라 붙었어 소심하지 않아 형은 소심하지 않아 야 야 나도 할 말 해보려고 해 근데 하면 쳤어 왼쪽으로 좀 덜 보내면 돼 할 말이 없네 형 스패했어 스패할 수 있어 그렇지 나쁘지 않다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아 이거 레일이 안 먹어 뒤에 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코스가 괜찮은데 안 먹어 오셔 자신 있게 해 괜찮아 여기에서 많이 치면 돼 소심하지 마 형은 안 소심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냥 가 어 그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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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그거야 잘했어 좀 쫄렸 좀 쫄렸지 1위로 가야지 1위로 쫓아 쫓아 아 야 아깝다 도겸이 형 파이팅 해 살 수 있어 나이스 도겸이 형 괜찮아 요ions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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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할 수 있어 야야야 슈아야 슈아야 고마워 알Okay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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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다 그랬어 어 어 킹받아 아 킹받아 킹받 cu sprouts 킹받게 그러지 말라고 야 야 우리 선수 보면 손 대지 마 야했어 정한이 잡고 있을게 오케이 아깝다 아깝다 야 조슈아 가자 킹받게 가자 여기서부터 더러운 싸움이다 고! 고! 네가 치는 내가 또 고마워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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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맞아 치면 몰라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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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페어 치면 다 진짜 킥 받을 거 같거든 야 여기서 스페어 하나만 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 진짜? 야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디노야 어 보여줘 디노야 나 지금 6점 쳤어 6점 아 진짜 디노 실력 킥 받네 기대를 저버리는 미칩 우와 저버리는 미칩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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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디노야 제발 킥 받는다 킥 받아 후 디노야 고맙다 디노 야 디노야 고맙다 디노 내가 잘한다 내가 네 맘 잘한다 내가 네 맘 잘한다 내가 네 맘 잘한다 vraiment 물ration 네 우와 우와 와 와 와 네미 좋았다 배워 디노야 할 수 있어 야 올라 mast 수 있어 라이 consumed 흠 올라간 거야 디노, 걷어, 디노, 걷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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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어 오예 야 감사합니다 세보다 못 쳤어 세보다 못 쳤어 세보다 못 쳤어 세보다 못 쳤 아홉 개 쳤어, 디노 야, 디노야 나 아홉 개 쳤다 이제 쭉 가, 쭉 가 그냥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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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와 진짜 아까워, 진짜 아까워, 진짜 아까워 아 진짜 아까워 아 나 머리 아파 지금 오, 이렇게 긴장될 수가 있구나 마지막에 야, 근데 우리 진짜 가능성이 있어 야, 이거 하면 끝나는 거거든 어 와! 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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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좋았어 좋았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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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걸 묻혀버리면 어떡해 야 야 야 야 뭐야, 이거 뭐야 해놓고 뭐하는 거야 오케이, 날렸다 분위기 좋았잖아 어, 막 튕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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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됐어, 잘했어, 잘했어 됐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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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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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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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? 없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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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야, 야 승관 와, 승관 와 와 partie Initiative 이게 신발 버즈궁을 다시 입는 것 Import 그냥 신어봐야겠네 신어 mejor 빨리 똑바로 차려 신어라 좋다 됐다 30 네 나쁘지 않아 마무리 마무리 후ומר 하나라도 쳐야해 April num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직 무르네? 됐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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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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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맛있다 근데 여기서 동호가 적당히 쳤으면 우리 100% 이기는 것은 아 6개 6개 이 더 뚫려 버터를 기원합니다 버터 버터 그냥 나이스 나이스 버터 버터 야 자, 놀다 갑니다. 2점 차이 납니다. 재밌게 놀다 갑니다. 나 189개 중에 디노 11개 쳤어. 아 잠깐만, 나 한 번 더 쳐볼게. 야 이거, 이거, 이거 치면 게임 시작이야. 어, 야 그러면 한 번 더? 게임 끝났고, 재미 게임으로는 해도 돼. 그러면 너희 팀에서 한 번씩 쳐서 몰아줘.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.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다. 그냥 한 번 끝나자, 한 번 끝나자. 한 프레임으로 가. 아, 넓게. 오, 야, 본원이 슬퍼졌다. 자, 포노니 스태어. 오, 준희야 어떡해? 준희야 어떡해? 청소해야 되니까 잘해.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아, 준희 8개. 야 여기서 내가 걸려도 좀 웃기겠다. 왜? 왜 웃겨? 왜 웃겨? 왜 너는 빠지는 거야? 너 국의 종목 그렇게 잘하진 않잖아. 얘들아 승관이한테 응원해주자. 오우우! 오우우! 승관이 문준이랑 동점! 오우우! 감사합니다. 오우우! 오우우! 5개, 5개. 안 돼. 큰일 났다. 야, 좋았다. 어, 나이스. 도겸아 고맙다 나 스페어 해야 돼 와 잘하네 못해줘 고맙다 동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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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7개 꼴중이야? 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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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디엘 티엘 디엘 잘해 이미 이겼어 이미 탈출 디엘 끝나면 끝인 거야 7개 이상 치면 돼 7개 이상 쳐야 돼 7개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? 아 까위 괜찮아 이미 이겼어 호시 형만 믿어 호시 형 나 호시 형만 믿는다 여덟 개발 있으면 퇴근이야 호랑이 뭐야 잘하는데 아 모른다 좋게 자 저기서 하나만 한 번 더 남았어 한 번 2개 이상만 치면 이기는 거지 맞아 맞아 하나 치면 동점 아 나 되게 빠질 것 같은데 옆집에 한 쪽으로 2개 이상 한 개 초과 호시 할 수 있어 호시 할 수 있어 화이팅 호랑이 나이스 와 도겸이 형 어? 도겸이 청소 아니 8대 7이야 도겸이 청소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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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 우리 마지막 사랑이니까 도겸이 형 사랑해 한 번 하고 갈까? 오케이 하나 둘 셋 도겸아 도겸아 도겸이 형 안녕 도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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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다 져야 된다는 거야? 야 다행이다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야 애매하게 도와줘서 아 그래? 알았어 도와주려고 했는데 승관님 하지 말래 그래 그래 여름에 와 냄새는 왜 이렇게 드럽게 나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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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긴 사실 이 게임에서는 어떤 팀이 이겼냐,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주기가 제일 중요했네요. 그렇죠. 사실 콘텐츠라는 게 승부보다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서요. 맞습니다. 아무튼 저희가 오늘 좀 에이스였던 것 같은데 뭐 토크쇼 하는 거야? 왜냐면 딱 이게 쿠키로 나간 다음에 잘 지냈어요. 마지막에 나오는. 고잉은 언제나 너얘기고잉고잉